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 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의 기생에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막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부회장이 기사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론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 기본소득당 용혜인입니다. 후보자님 이거 진행하시죠. 후보자님 이거 국회의원들이 다 요구했던 자료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출을 안 하고 계시다가 오늘 들고 와서 피켓으로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이 얼마나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이십니까. 그거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거 자료들 저희 국회의원들이 아까 제출 요구한 거 점심 이전까지 꼭 철저하게 다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제가 오늘 청문회에서 속성이 밝히겠다고요. 질의하겠습니다. 김행 후보자의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전문성 그리고 자질은 앞으로 잘하겠다는 말로만 믿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어떤 사회적 정치적 활동을 해왔는지 그 길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 점에서 언론을 직접 운영하신 김행 후보자 경력에 대해서 검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에 기반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8년 미투운동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은폐됐던 성폭력이 고발되는 과정에서 언론사가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들이 빈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가 성희롱 성폭력 사건 보도시 따라야 할 보도 윤리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에 몸담고 계신 데다가 양평원장 공직 경험까지 있는 후보자께서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화면에 나온 내용들 다 동의하시죠? 질의를 안 듣고 계시니까 지금 이것도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질의를 좀 들으세요. 후보자께서 사전에 사전 답변으로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렴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도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동의한 취지로 수립된 게 한국기자협회의 성폭력 범죄 보도 세부 권고 기준입니다. 화면에 나온 내용들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을 보겠습니다. 성평등한 언론을 위해서 이 보도준칙이 필요하다는데 이 원칙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한 언론사의 수장으로서 이 원칙들 다 지켜가면서 언론사 운영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들 지켜가면서 운영하셨냐고요? 저 원칙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다.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했던 결과가 이렇다면 저는 여성가족부장관 될 자격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싫어요 207번 외쳤으나 제자에게 몹쓸짓한 60대 교수, 30대 남성 집들이 한 후 정말 파렴치한 짓 저질렀다. 몹쓸짓, 파렴치한 짓 같은 표현으로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잘못된 보도입니다. 그 썸네일 보이세요? 네. 후보자님 딴 거 하지 마시고 좀 질의에 집중 좀 해주세요. 피해자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모욕감을 안길 수 있는 아주 악의적인 이미지들만 골라 쓰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소속사가 여자 연습생에게 속바지 벗고 사진 보내라. 연인이 성관계 거부하자 목에 베개 밟아서 기절시켰다. XX 빠는 거 아니야. 여자 동기를 집단 성희롱한 남자 생도들. 한국 기자협회에서 지적했던 불필요한 성적 상상을 유발하는 사례의 전형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내용까지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비윤리적인 묘사가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파주 택시기사 사례범. 피해자가 놀랍게도 이 직업이었다. 피해자의 직업이 범죄의 원인이 된 것처럼 보도를 하면서 가슈거리 삼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서울 지하철 조심해야 된다. 심지어 이 기사는요. 시정조치 전에는 아가씨 다리 좀 벌려봐. 라는 말이 저 기사 제목 앞에 들어가 있었어요. 성범죄를 자극적으로 묘사해놓고 피해자가 조심하면 성범죄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을 명백하게 확산시키고 있는 2차 가해 보도입니다. 이 사례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면 침소봉대한다고 하실까봐 제가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갖고 왔는데요. 위키트리의 성범죄 관련 보도가 대부분 다 이렇습니다. 2대1로 땡땡을 하자고 하반신 엉덩이에 비비며 신음하는 여성. 제가 정말요. 이 질의를 준비하면서 너무 혐오감이 들어가지고 입에 다 담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보도들 대부분이요. 김혜무 보자가 경영에 관여한 이후의 기사들입니다. 그리고 언중리의 시정 공고를 받았던 기사들이에요. 근데도 지금까지 위키트리 홈페이지에 남아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보도만 문제가 아니라요. 여성 유명인에 대한 성적 특성만을 부각한 성희롱적 보도도 악질적으로 양산을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역대급 노출이다. 눈 풀렸다. 갈 때까지 갔다. 오우야. 이게 위키트리가 여성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팩트체크 없이 각종 커뮤니티들의 논란글들을 퍼다 나누면서 유명인에 대한 사이버불림도 조장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가십성 기사와 성희롱 그리고 악성 댓글로 인해서 여성 유명인들의 죽음이 연달아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이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을 양산했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트래픽수를 올리는 데에만 위키트리가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겁니다. 모 여성 유명인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이후에 나흘 동안 그 유명인 관련된 기사가 몇 건인지 아시나요? 73건입니다. 생전에도 굉장히 집요한 가십성 보도로 그 고인을 괴롭혔거든요. 그런데 사후에도 무분별한 기사화로 죽음마저 논란으로 만들었어요. 저는 황색 언론이라는 말이 고상하게 느껴질 지경입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이런 기사들로 돈을 버셨어요. 혐오 장사로 주가를 79배를 급등시켜서 100억대의 주식 재벌이 되셨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여성 인권이든 2차 피해든 크게 개의치 않는다. 트래픽수만 올리면 성공한 기업이다. 이런 마인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차별과 혐오의 기생에서 100억이 넘는 자산을 증식을 시켜놓고 여성가족부라는 공직까지 막겠다는 건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악질적인 성차별적인 2차 가해적 보도를 양산했던 언론당의 수장이 성적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성차별적 문화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성평등급처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런 기사들 본 적 분명히 있으시죠?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대표이사도 있고 현직 국장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회장이 기사를 직접 안 보니까 그렇다고 면책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부끄럽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언론은 현실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본인이 그 언론사의 대표시고요. 부회장이 기사 하나하나를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운영 기조와 방침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언론사를 운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부끄럽다고 이야기하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저는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사퇴하세요. 부끄럽다고 인정하셨으니까. 여성가족부 장관 부처의 장으로서 본인이 이런 언론사를 운영했던 대표로서 현직 대표로서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적사항을 그 10위를 쭉 보시면요. 제가 언론사의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10위 순서를 쭉 연도별로 보시면요. 대한민국의 큰 언론사, 저희보다 훨씬 큰 언론사, 메이저 언론사 1, 2, 3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그래서 제가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언론사라고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21년부터 아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혜 홍보자의 무능이 아니라 유능의 결과라는 걸 그걸로 유능이 아니고요. 그래서 21년부터 저희가 옴보스맨 제도를 운영을 해서 이렇게 도저히 언론사가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네. 그 후보가의 해명이 맞지 않다는 걸 제가 이따가 추가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네. 매주 일요ee. 매주 일요 거예요. 매주 일요人. 매주 일요일 업كم 기초적 training tools.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매주 일요일 업로드됩니다. 감사합니다.